아, 살아있는 운명. 이럴 때 표현하는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샤논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히든싱어2 왕중왕전에서 아이유 좋은 라이브 리슨 그 장면을 가장 많이 인상 깊게 떠올리실 텐데 기억을 좀 새록새록 떠올리시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리슨 조금만 통하지. 제가 후회가 되잖아요. 굉장히 살짝만이라고 했네요. 한국 전국을 보여주실 그런 기색이긴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리고 샤논씨네 오늘 구석개축제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좋은 기억을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기억 속에 군인 장면. 네, 맞아요.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또 한국이 더 준비가 되어있죠? 네,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생역대임입니다. 네, 여러분. 학습 부탁드립니다. 네, 레이네아의 하루 된 무대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